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매일 달리는 악바아아아아아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악바 말레이시아 다시한컷 예상 경기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엑트로와 함께하는 알로드 싸움비가 뵙서 모신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동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모욕이요. 그냥 또 이렇게 모여서 손만 마시고 응원만 하면 또 약간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5km 정도 저희 여의나루역까지 달릴 거고 달리고 갔다와서 바로 들어와서 맥주당 앉으시면서 응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육수랑 빌딩입니다. 육수랑 빌딩 자 우리 아들 대꾸만 하자 자 백정이 손 좀 흔들어줘 화이팅 으아 으아 아 숱스러하게 자시 자 오늘 여의도 광장 호프 출동해서 원여대역까지 5km 달리고 다시 아이고 아이고 다시 여의도 광장 호프 우리 도착해서 다시 한꺼번에 방국대 말레이시아 자 오늘의 보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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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옆으로 옆으로 한 번을 만들어주세요 뒤에서 한 번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면 화이팅 지금 출발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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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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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일단 핸드폰 확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이 수빈의lez 수빈의 глаз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